모래폭풍 모래폭풍 다른 차단은 다 피했는데 상장! 차 어떡하지? 어? 우리 차단인데 이거 신나는 사람들 찾아먹을까? 어? 사과네! 이거는 우리 친구가 아이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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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가 여보 모래폭풍 성경? 잘 어떡하지? 눈이 뜨거지 애가 모래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래를 못 피해야 돼 와 경살이 오뎅에 갇힌다 모래폭풍이 오고 있다 근데 얘는 꽉 채우실 까지 야, 계속 피해야지 뭐라고? 모래포크 아 예트고피 왜 이래? 나 이 정도 사요 나 이 정도 사요 나 이 정도 사요 나중에 도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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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달해온 그 다음 해 도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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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s 도달해mus 도달하게 도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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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늘 치러가 파야 될까? 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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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파야 돼 또 달고 있잖아 안돼 난 여기 있기 싫어 지푸라기 배에다 found 이곳은 소녀의 손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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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 왔습니다. 이거 뭐였지? 이거 뭐였을까? 가져갔을게 저 사장은 사냥이나봐 소고기 젠장은 전화 간다 배워 꼬기보다는 구입 w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